넌 앞으로 열두 번 죽게 된다 그리고 어떤 몸으로 깨어나도 무조건 죽게 된다 뭐야 이 얼굴 내 얼굴이 아니잖아 잘리고 썰리고 짓는 기구 태워지고 그렇게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느껴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내가 너를 찾아가기 전 먼저 나를 만나러 온 죄 대신 그자의 몸으로 죽음을 피하게 된다 넌 그 몸으로 남은 생을 살게 되는 거야 이야 이 몸을 끝내준다 허첨이가 기회일지도 모르나 이대로 죽을 순 없다 죽음의 룰이고 지란이걸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줄게 흥믿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